엄용인 면세율을 받아 빼돌리고 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한다며 보상금만 받아챙긴 60대가 붙잡혔습니다. 경남의 지역농협에서 올해 비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감시체계가 허술해 제때 적발해내지 못했기 때문인데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주던 지방세 면제 혜택이 경남에서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190여 산업단지에서 지방세 25%를 더 걷게 됐습니다. 진주시가 운영하는 장남감은행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확대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엄용인 면세율을 받아 빼돌리고 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한다며 보상금만 받아챙긴 60대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서류만으로 대상자를 정하다 보니 감독이 허술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자동차에서 휘발유 4통을 들고 나옵니다. 이 휘발유는 영세 어민을 위해 시가의 절반에 공급하는 면세유입니다. 그런데 2개는 어선에 옮기더니 나머지 2개는 가게 창고로 옮깁니다. 나중에 자기가 운영하는 레저용 보트에 쓰기 위해서입니다. 레저업체 대표 60살 김 모 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13년부터 면세율 5만 리터, 4,500만 어치를 빼돌렸습니다. 김 씨는 다이버들이 잡아오는 조개 등 해산물을 어업으로 잡았다며 면세율을 받을 때 내는 서류를 허위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어업 실적을 인정받아 창원시의 감척 사업에도 응모했습니다. 김 씨는 창원시의 허위문서를 제출한 뒤 감척 대상자로 선정돼 4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류로만 대상자를 뽑고 사후 감독이 없다는 것을 노린 겁니다. 경찰은 김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면세율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경남의 지역 농협에서 금융, 경제서, 부문 가를 것 없이 올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뢰는 추락하고 경영과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집중 취재 먼저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산물 허위 거래로 47억 원의 손실을 떠안게 된 농협. 실적 때문에 벌인 일입니다. 한 직원이 10달 만에 빼돌려 유흥비에 탕진한 농기계 구입비가 21억 원에 이르는 곳도 있습니다. 시스템은 허술했습니다. 손실을 메우기 위해 대출 금리를 조작한 혐의로 현 조합장이 검찰에 구속되기도 하고 직원이 26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8년 동안 쉬쉬하다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황당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모두 올 들어서야 확인된 일들로 길게는 6년 동안 감사 기능은 제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도덕직 회의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나게 됐는데 가상의 매입체를 만들어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지금 회계상으로는 찾기 힘든 부분이 일고 있고요.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전국의 지역 조합에서만 사고 금액이 531억 원에 달합니다. 피해는 농협 조합원과 고객에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가 힘이 드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발생한다면 농민들에게 고스란히 손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청렴 농협 구호가 무색해지면서 농협에 대한 신뢰에도 금이 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수년 동안 이뤄진 허위 거래와 횡령도 제때 적발을 내지 못했습니다. 감시책에 구멍을 보인 셈인데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어서 손원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 농협에서 확인된 사고 금액 70%는 농기계나 농산물, 물품 거래 등 경제 부문에서 이뤄졌습니다. 담당 직원이 주로 전산이나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입니다. 2년에 한 번씩 농협 중앙에 감사를 받지만 서류상 허위 거래로 이마저도 속이는 겁니다. 경남의 지역 농협은 141곳, 한 해 70여 곳이 중앙에 감사를 받는 건데 내댓 명이 5일 만에 전수조사까지 다할 수는 없습니다. 자체 감사가 있지만 대의원 투표로 뽑다 보니 전문성보다 인맥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비전문가지 않습니까? 너무 복잡해서 웬만한 사람은 농협 해결을 보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다. 전문성을 갖춘 외부 상인 감사를 두고 내부 감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농협 중앙에가 감사 기법을 지역 농협과 공유하는 것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 사업과 금융 사업이 섞인 복잡한 농협 회계를 보다 쉽게 바꾸고 손실이나 비위를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베풀던 지방세 면제 혜택이 경남에서 없어졌습니다. 이로써 경상남도는 연간 150억 원의 지방세를 더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준공된 밀양의 농공단지입니다. 이곳의 입주기업이 공장건물 취득세 4,300만 원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동안 산업단지 입주업체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아 왔는데 자신에게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지방세를 물어야 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방세 특례 제안법의 50% 범위 내에서 감면하도록 규정해 부과가 문제없다는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에 따라서 적법하게 과세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소송의 발단은 2013년 경상남도가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지방세를 100%가 아닌 75%만 감면해주도록 한 것. 기업 유치를 위한 특혜를 더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했습니다. 또 법인세인 국세는 그대로 두고 지방세만 전액 면제해주는 것도 부당하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민들한테 골고루 투입되는 겁니다. 복지 분야에 지금 계속 예산이 늘어나니까 이러한 돈이 들어와야 복지 분야도 더 지원이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방세를 내야 하는 대상은 경남도 내 193개 모든 산업단지에 5200여 기업체, 신규 산업단지에 입주하거나 공장을 사고 팔 때도 취등록세가 모두 부과됩니다. 경상남도는 최근 3년 동안 570억 원의 지방세를 이들 기업들로부터 징수했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진주시에는 아이들의 장난감을 빌릴 수 있는 장난감 은행이 4곳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가 있어서 호응이 좋은데요. 다른 지자체에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금환 기자입니다. 연간 2만 원을 내고 장난감을 빌릴 수 있는 장난감 은행입니다. 책과 DVD를 대여할 수도 있고 아이들의 놀이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비용도 절감하면서 새로운 걸 바꿔가면서 놀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책도 많이 빌려서 볼 수도 있고요. 진주시의 복지정책의 하나로 2011년에 처음 문을 열어 현재 4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장난감 은행 회원 수는 현재 6,500여 명. 호응이 조차 다섯 번째 장난감 은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점심시간에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운영시간을 확대해 줄 것과 위생과 안전관리에도 특별히 관심을 써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사업 진행시간이 정말 딱 6시까지만이라서 울며 겨자 먹기로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인근 다른 지방자치단체 학부모들도 장난감 은행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보육비 부담에 힘들어하는 가정에 짐을 덜어주는 장난감 은행 제도. 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지난 10일 대우조선 해양에서 발생한 LPG 선박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습니다. 거제경찰서는 화재 직후 병원 치료를 받던 협력업체 직원 44살 전모 씨가 오늘 오전에 숨지면서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10시 반쯤 거제시 대우조선 해양 옥포 조선소 안에서 건조 중인 8만 5천 톤급 LPG 운반선에서 분이나 지금까지 2명이 숨지고 6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STX 조선 해양의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늦어도 이달 말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산업은행 등 채권은행들이 지난 9월부터 STX 조선 해양에 대한 경영 정상화 평가를 벌이고 있는데 실사 결과에 따라 추가 자금 지원과 법정 관리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STX 조선 해양은 자본 잠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영업 손실이 자율협약 첫 해인 2013년 1조 5천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255억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경상남도가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소규모 수도시설 비소 검사에서 하동의 한 학교의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경상남도는 75개 학교를 검사한 결과 하동에 있는 한 학교에서 비소가 1.5배 초과 검출돼 식소 사용 중지와 주민 공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합한 정을 받은 74개 학교 가운데 기준치 이내 비소가 미량 검출된 6곳에는 비소 제거 장치를 설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소년 통일단 발대식이 오늘 창원시청에서 초등학생 단원 91명과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유소년 통일단은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확산을 위해 전방 안보 현장 체험과 북한 이탈 청소년과의 교류, 청소년 통일 캠프 등에 활동을 합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의 멱살을 여러 차례 붙잡고 끌고 다닌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마산 중부경찰서는 지난 9일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 차단기를 제때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의 멱살을 여러 차례 붙잡은 혐의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을 위한 축제와 이벤트가 열립니다. 창원 늘 푸른 전당은 오는 16일과 17일 고3 수험생들의 휴식과 소통을 위한 어울마닥을 개최하고 또 창원 우리누리 청소년문화센터는 오는 23일과 24일 뮤지컬 심심풀이를 무료 공연합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